어 저 죄송하지만 이쪽은 지금 통제 중이라 누가 왜 나를 통제해요? 어 크리스탈룸 약혼식장 준비상황 체크 알았는데 우린 신랑쪽 사촌들이군 아 약혼식 예 아 오빠 나 좀 기분이 나빠지려 그래 그렇게 좀 해봐 어 어 누굴 불러야 되나 김비서 아니면 빅비서? 여기 사장 불러 직접 오라고 해봐 나 터지기 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 터지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그전에 아 저기 크리스탈룸은 저쪽 안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좁아 아 아 아 아 아 아